내가 좋아하는 이분의 목소리, 이분의 노래는 이 마음을 정말 에리지, 에리지. 찍힌다, 아이가. 내 노래다. 어머, 어머. 에리지, 에리지. 에리지, 에리지. 에리지, 에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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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어휴, 못 보내면 안 되지. 어휴, 야야, 좋지. 사랑 참. 이거는 가사가 정말 좋지. 에리지 하나 하는 가사. 다 아시네요, 그 가사 스토리를. 진짜. 찐이신데. 또 꽃까지 좋아하시고. 풀로 다 하네. 세상에. 어우, 나는 이해 못 할 사람이라고 그냥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. 듣는 귀가 굉장히 좋다며. 맞아. 감성이. 들으면 심금을 울리잖아. 최고 베스트 곡은 뭐예요? 이것만큼은 난 무조건 듣는. 저는 초원이죠.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거야, 그런 약간. 초원과 그리고 우리 또 백성우님의 사랑하네. 를 좋아했었는데. 그게 절절한 슬픈 노래죠. 총 맞은 것처럼 나와서. 피타는 맞아갔어요. 그것도 엄청 뜨거워요. 총을 맞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. 엄청 아프거든요. 그 총이 아닌데. 오, 오케이. 그 총이 아닌데 저는 진짜 총 맞은 거를 연상하면서 진짜 죽겠구나. 진짜. 마